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치님들한테 레슨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뭔가 동작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똑같은 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좀 솔직하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찍어서 많이 촬영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죠 이게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를 구입해서도 막 그 프로그램이 없어갖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능을 제가 이렇게 보면 와 정말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정면 두 가지 측면 두 가지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그냥 스스로 능력이 생겨요 분석할 수 있는 한번 배워보세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정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촬영할 때 중요한 거는 뭐 내려 찍지 말고 위에서 올려 찍지 말고 그냥 수평으로 찍어주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면요 지금 오른쪽 다리 라인에 바깥쪽에 라인이 하나 있을 거고요 화면에 보이시죠 왼쪽에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 저거 맨날 보던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오른쪽 라인이 약간 비스듬하고 왼쪽 노란 라인은 이렇게 직선으로 세워져 있죠 이걸 제가 하나씩 설명 드리기에 앞서 그냥 여기서 공을 쳐볼게요 제가 어떤 동작으로 공을 치는지 한번 보세요 굿샷 좋은 동작으로 치시는 거 같은데요 네 그냥 그 사실은 제가 구력이 3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체크를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코치들은 본능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안 하세요 왜냐면 이런 얘기할 때 있죠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근데 나는 안 된다 근데 그거 머리로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제가 오늘 솔직하게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오른 다리 라인이 나올 거예요 오른 다리에 라인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측면에 있는 라인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라인 그려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라인이 이제 첫 번째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백스윙 할 때 하체를 이렇게 잡고 내가 절대 밀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렇게 다 밀려 버려요 그럼 제가 밀리면서 한번 공을 쳐 볼게요 빨간선 그럼 공이 안 떠요 공이 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빨간선 1번 라인을 여러분들이 촬영 이후에 내가 이렇게 밀린다 했을 때 교정을 해야 되냐면 한번 더 그려 주시면 이 상태에서 굉장히 간단해요 꼬리뼈를요 공 한 개가 아니라 공 반 개 정도를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꼬리뼈를 꼬리뼈는 여러분들이 하체를 딱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체 힘 다 빼시고 꼬리뼈만 왼쪽으로 살짝 보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빨간선 라인이 정확하게 지켜질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여러분들 공 치고 나면 그 오른 다리에 막 쥐 날 것 같이 힘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깨 솟는 분들이 있고 또 어깨 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오른 다리에 힘을 꽉 주고 하체 무너질까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더 밀려요 결국에 밀리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 기절 구간이 딱 생기면서 정신을 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영상을 찍어보면 어머 저게 내 동작이야 막 이렇게 놀래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상을 안 찍게 돼 왜 내 모습이 너무 흉하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꿈속에 내 상상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꼬리뼈를 왼쪽으로 살짝만 보내면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꼬리뼈를 왼쪽으로 꼬리뼈를 왼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오른쪽 1번 라인은 확실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1번 라인은 정리를 하는데 근데 보통 촬영하실 때 여러분들이 선 이렇게 그리는 거는요 어플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고요 어플하기 어려우면은 그 펜 지웠다가 그렸다 지울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1번 라인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아 핸드폰에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핸드폰에 집선이 아니라 살짝 이런 라인 그러면 꼬리뼈를 왼쪽 그러면 탁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백싱 할 때 공이 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라인 왼쪽 노란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노란 라인을 기준으로 한번 스윙을 하는 거 일단 한번 보세요 오늘따라 거리가 늦었어요 그럼 이제 노란 라인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노란 라인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싱을 하셨다가 다운승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운승 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죠? 체중 이동이죠 네 체중 이동 보세요 허리가 노란 라인을 빌끔 지나가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허리 아픈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발목이 꺾여서 피니쉬를 못 하게 돼요 보통 노란 라인을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피니쉬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많이 공간 가는 동작일 거예요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피니쉬를 못한다 특히 연습장에서는 하는데 필드 가면 못한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손을 많이 드셨죠 그러면 피니쉬를 못하는 분들은 힙 슬라이딩을 해서 왼발을 디디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디디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문제를 한번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들어보세요 발목이 약하고 왼다리가 약한 분이 코스 가서 왼다리를 탁 디디면서 깡통 하나를 콱 밟으면서 찌그러뜨리면서 지면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좋아요 근데 그게 세홀이나 다섯홀 이상은 유지되지 않는다 디디는 거는 이쪽이 분명히 무너져서 중심이 앞쪽에 쏠려요 무너지면 근데 이게 만약에 노란 라인이 아까 전에 그려주신 걸 다시 보여주시면 이 상태에서 노란 라인이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미는 동작을 허리를 틀어서 지금 이쪽에 공간 보이시죠 이게 넉넉하게 있는 공간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회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왼쪽 라인의 필요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노란 선만 다시 그려놓고 노란 선만 그려놓고 계속 그려놓으시면 제가 몇 개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에 집중하세요 백싱하고 제가 노란 라인에서 어떻게 돌아갔죠? 노란 라인의 안에서 안에서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스에 가셔서 이 노란 라인을 지키시려면 그러니까 진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확실히 해야 되려면 앞으로 넘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는 쪽으로 넘어지는 게 더 유리한 거죠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노란 라인을 나는 진짜 못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해주세요 노란 라인이 있고요 노란 라인이 있고 저는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칠 건지 한번 보세요 돌고 있죠 지금 이쪽으로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노란 라인은 지킬 수가 있어요 공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분이 약간 좀 이상해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조용히 혼자서 하실 때 어떻게 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쪽이 막힌 분들은 웬만해서 이걸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저 도는 거 보이죠? 이쪽 방향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노란 라인에서 힙 슬라이딩을 안 하고 노란 라인 안에서 돌면 왼발 뒤꿈치로 넘어왔죠 그렇죠? 넘어왔으면 왼팔이 펴진다 이걸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왼팔이 안 펴지는 경우에는 노란 라인에서 막았다 왼팔이 접혔다 이렇게 두 가지 이해해주시면 돼요 그럼 노란 라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스윙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만 해도 그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겉보기에 좋은 스윙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거 2번 라인입니다 그러면 1번 라인과 2번 라인을 접목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꼬리뼈를 왼쪽으로 살짝 민다 공 반개 사실 공 반개는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 반개를 꼬리뼈를 밀어도 밀어도 밀리지 않아요 한번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세요 이쪽에 긋고 그러면 1번 라인 지켜지죠 그럼 다운싱 할 때 힙 밀지 말고 디디지 말고 왼발 뒤꿈치로 넘긴다 이때 여기 보면 여기 공간 있죠 네 이건 공간 없죠? 공간 있죠? 공간 없죠? 그걸 이제 보면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제가 똑같이 이 상태에서 굿샷 하시면 1번 2번 라인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라인을 вкус Hill 1번 라인 2번 라인